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이 모두 417호 대법정 안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들어가는 모습은 아까 박현석 기자와 연결하는 동안에 여러분 보셨고요. 지금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피고인으로 417호 대법정에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입니다. 저렇게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방은 검색회를 통과시켜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모습입니다. 2시 5분쯤 417호 대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이재용 부회장은 1시 40분쯤 구치소에서 이동을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고요. 잠실이 이제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2시 반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거 공판이 시작이 되고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게 됩니다. 구체적인 유죄, 무죄의 여부는 1시간 정도 지난 오후 3시 반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정치권 소식 잠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라도 판결문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께 자막으로 또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위원 선임기자,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춘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춘호 논설위원 오늘 재판을 세계 재판이라고 하는데 세계 재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는 세계 재판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게 한 10년 만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재판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기록이 깨지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야말로 세계 재판을 할 수 있겠죠. 두 분은 어떻습니까? 전망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유죄냐 무죄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런 일로 내기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긴 한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유죄니 무죄니 아니면 유죄일 경우에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 거니 이걸 가지고 설왕설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놓고 생중계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생중계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더 놀라운 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승희 기자님은 대답을 안 하셨고요. 이승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곧 나올 텐데 섣불리 예상하는 건 좀 그렇고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뇌물죄가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같이 딱 떨어지는 경우에도 논란들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명거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숙지외로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거 공판 이제 2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어제 박성진 포스텍 포항공대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왜 이 교수를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했을까요? 청와대 설명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박성진 현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학자이자 20년 전부터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온 학자입니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례적으로 다시 또 교수님 교수가 채택이 됐거든요. 현장 중심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방금 박수현 대변인 저 답변이 얼핏 이해가 안 돼요. 교수인데 현장 중심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싶었다. 교수가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박성진 포스텍 교수 그리고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죠. 내정자가 포스텍에 부임한 게 교수를 부임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는 포스텍 기술지주라고 하는 분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데냐면 포항공대 학생들이 머리 좋지 않습니까? 이 머리 좋은 학생들이 벤처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사내 벤처, 학내 벤처죠. 그 학내 벤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 이것이 박성진 포스텍 교수의 주 업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벤처 창업, 운영, 지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정통하다는 점에서 교수지만은 실제 현업에도 밝은 인물이다라고 청와대가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박성진 후보자가 1968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하면 50살이고 마누로 하면 49살인데 40대 장관 후보자,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가운데서도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전 정부에서는 40대 장관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김두관 행자부 장관, 강금질 법무부 장관, 그리고 MB 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전 정권에서도 조윤선 장관도 그 당시에 4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보면 나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약간의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 때는 대통령이 중소와 벤처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첫 장관으로 앉혀서 어쨌거나 이쪽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인물을 찾다 보니까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인물이 있었던 분들은 여러 가지,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주식 배치신탁 제도에 걸리고 그래서 다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왜 인사군들이 있잖아요. 언론 쪽에 언론군, 벤처군, 과학군 이런 쪽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은 과학기술 쪽으로 오히려 군에 있었던 분 같은데 이쪽으로 발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청와대에서도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100% 만족하는 그런 인사는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중소 기업들에서는 특히 이번에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니까 정말 힘 있는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한테 계속해서 조금 치이는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계에서는 좀 힘 있는 여당 의원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호중 의원도 검용되고 그랬는데요. 김우석 부소장은 49살에 중소벤처 창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소개하는 걸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의 길을 갈지 안철수의 대항마로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복선들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부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부처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또 힘 있는 부처들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스템이 미완일 때는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영역을 넓혀줬으면 하는 게 현장의 바람일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는 정치적 힘일 테고 또 2차적으로 보면 현장의 힘일 텐데 이 두 가지가 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 안철수가 아니라 제2의 마크롱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문재인 내각의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지금은 좀 우려가 많은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가 왜 지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전에 재판부가 417호 대법정에 막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잠시 뒤면 모두 자리에 앉아서 정숙한 가운데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시간이 2시 반 2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선거 공판이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전 재판부가 2시 29분쯤 입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생중계는 물론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서 법정에 들어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요. 조금 전 재판부가 입정한 뒤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법정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쯤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들어왔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5명의 피고인들은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한 임원은 한 전직 임원은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김진동 부장판사가 조금 전에 2017보합 194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면서 1심 선거 공판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5명의 출석과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판결문 낭독이 시작될 텐데요. 선고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방청객의 당부하는 말씀, 선고 진행 과정에 소란이나 돌출 행동을 하면 감치를 위해 구속하겠다는 당부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한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해 공소유지를 맡았던 특검 검사 등 6명이 참석했고 지난 7일 결심 공판에 참여했던 박영수 특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순간 계속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재판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 현직 임원들,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부를 바라보며 선고를 듣고 있는데요.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우선 자세히 설명을 한 뒤에 최대 쟁점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먼저 언급한 뒤 이와 관련된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혐의의 순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무죄 여부와 형량 등 재판 결과가 담긴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하게 되는데 이 시점까지 대략 1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현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재판부가 입정할 때 피고인들은 모두 5명 모두 법정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재판부가 들어서서 재판부 원래 들어오면 모두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예의 차원이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판부를 만난 그런 모습도 있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항상 여러분은 가장 궁금하시죠? 박성진 장관 후보자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저희가 과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아직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취재한 영상은 없고요. 유튜브에 포스텍에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내세운 영상을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찾아낸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MOOC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하는 과목은 연속체역학과 유한요소법이라는 과목입니다. 기계공학을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와서 가장 처음 듣는 과목입니다. 우선 연속체역학 부분에서는 기계공학이라는 과목은 열과 힘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푸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 유한요소법이라는 것은 이 12개의 이케이션을 유한요소법이라고 하는 수치해석을 통해서 직접 문제를 푸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기계공학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기계공학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스펙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실질적인 방법론들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텍 MOOC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박성진 후보자 2년 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포스텍 MOOC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윤철호 의원 보시니까 박성진 후보자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일단 젊네요. 젊죠. 젊고. 또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인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학술적으로 학구적으로 보이는 그런 면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포항공대 1회 수석 졸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걸 알고 봐서 그런지 굉장히 공부를 잘하게 생긴 그런 얼굴입니다. 약간 모범생 같아서 아까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신설 조직의 수장이라고 하면 돌파력도 있고 좀 다이내믹한 그런 이미지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범생의 그런 학구적인 얼굴이라서 지금 맡은 임무를 제대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포스텍 1회 수석 졸업생이다 이런 자막이 나아가고 있는데 원래 포스텍을 수석 졸업할 만한 실력이라고 한다면 서울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 포항공대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좀 남다른 어떤 인생의 지향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래도 포항공대가 과학기술 그다음에 기계공학 이런 쪽으로는 워낙 특화돼 있으니까 기계공학과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이 지금 모범생이라서 이런 걸 돌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가 기대하는 건 아마 그거 같아요. 포스코에 산학처장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직 교수를 하면서 결국 산학처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을 하면서 학생들이 개발한 거를 어떻게 하면 상용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데고 실질적으로 그걸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을 사겠다는 거니까 포스텍 기술지주의 대표를 한 5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을 아마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박성진 후보자 혹시 만약에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도 드러날 것이고 정말로 장관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이 부분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우석 부소장에게 간단히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 직속기구죠.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동용 전 의원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수행위서도 했고 최측근이 맞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용 전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YS가 픽업했던 건 사실이고 지난 2012년도 선거 때도 문재인 후보로 지지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김연철 찬암이죠. YS의 찬암 이렇게 해서 같이 지지를 했고 이런 것을 볼 때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람들의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보면 친노그룹과 YS 이쪽 부분은 상당히 겹치는 측면이 많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보면 DR 방에 있는 보좌진들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측근들이 많이 거쳐갔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둘은 20년 이상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DR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 전에 MB와도 일정 정도 관계가 하면서 청와대 특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산고를 거쳐서 마무리를 좀 잘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우석 부서장이 김동용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법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그리고 변호인의 변론 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 있고요.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자막이. 그리고 또 하나 삼성 합병 성사 요청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렇게도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지금 공개됐습니다. 아직까지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공소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판부가 먼저 판단을 일반 방청객들에게, 피고인들에게, 또 특검과 변호인단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오늘 재산 공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주요 참모진들의 재산 현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한 18억 원대로 신고가 됐더라고요. 평균 재산이, 청와대 참모들, 재산 공개 대상에 평균 재산이 한 10억 3천만 원 정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 18억 4천만 원 정도니까 평균보다는 좀 낮아요. 평균보다는 낮고요. 청와대 평균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평균입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의원들 평균 한 21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평균보다도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정도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이 한 24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한 5억 원 정도 적은 것으로 이렇게 일단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재산보다는 한 3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책 인쇄 때문에 늘은 건가요? 어떻게 왜 자산이 늘었을까요? 안 그래도 그걸 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법인의 지분을 좀 정리를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생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쇄가 좀 많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의 운명이다.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팔렸는데요. 그때 나온 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금으로 많이 들어와서 현금이 늘었거든요. 현금이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수석, 청와대 전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을 평균을 내면 한 19억 원 정도 된다. 국회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한 21억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재산이 있어야 청와대에서 1도 하고 국회의원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그 평균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많죠. 제가 한번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억 8천만 원이라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내놓은. 네. 그게 2억 8천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이번엔 꼴찌했다고 하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꼴찌에 한 사람도 일반 국민들 평균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전히. 거기에는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이런 정동구 회장 같은 분들의 재산까지 다 평균을 내서. 평균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의 재산이 그 내부에서 좀 많고 적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평균적인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 많이들 갖고 있는 거죠. 김우석 부서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93억 원. 정말 많네요. 조국 민정수석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더라고요. 49억 8천만 원 신고한 거 보고 돈이 참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23억 8천만 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기자 출신인데 19억 4천만 원. 네이버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임종석 비서실장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바로 이군요. 4억 3천만 원. 저것도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거의 재산의 전부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저 3억 4억 이를테면 10억 이하 정도를 보면 우리가 전세를 가지고 있다가 일반 직장인으로서 한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전세를 갖고 있다거나 그 다음번에 직장을 하면서 예금을 좀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그 정도는 아마 10억 정도 선에서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 정도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일반적인 자리를 가면.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이 되면 되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고 사실은 부모들한테 받은 부분이 훨씬 많은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우석 부서장은 청와대 참모진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재산 공개한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시 돈이 많아야지 좋은 교육도 받고 그래야지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감은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너무 이렇게 사회적 상향 조정하는 게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류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재산이 많고 그것도 사실 대부분 유산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연할 수 있을까? 그런 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숙제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지금 청와대나 국회의원 정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하고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성공을 일군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은 단순히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 392억 원 상당히 많은 돈을 신고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재산 18억 원 정도 신고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재산 내역 한번 볼까요? 대통령의 재산 내역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윤춘호 의원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금이 8억 6,700만 원인데 이게 1년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을 정리한 달지 그다음에 책 인세로 들어온 것들로 해서 한 3억 정도 늘은 액수가 저 정도고요. 건물은 양산에 있는 자택하고 그다음에 호운동에 있는 연립주택 전세 이거 포함해서 한 7억 5천만 원 남짓입니다. 그다음에 토지가 경남 양산에 있는 그 집에 대지하고 제주도에 한 3천만 원 정도 상당의 대지가 있어서 18억 정도인데요. 눈에 띄는 것은 저작 재산권 9건이 있어서 저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로 30년 이상을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법조인으로 저렇게 일을 하고 나서도 18억 남짓한 재산이라고 보면 사실은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법조인 치고는 참 재산 적은 거예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친구 덕분에 정신을 차리게 됐다. 그래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게 된 데도 문재인 변호사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재산이 아주 많다. 이렇게 정말 볼 수는 없겠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산이 18억 원 정도다. 책도 많이 써냈고 말이죠. 네. 저는 저기에서 보면서 대통령은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이고. 다만 선거를 몇 번 치렀는데 재산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돈 없어도 일정 정도의 지지도를 갖고 있으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예전에 돈 없으면 선거 못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장하성 실장의 재산을 보면서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식 유가증권이 53억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유 공직자들은 주식을 3천만 원 이상이면 백지신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유가증권이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현금으로 현금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지신탁 우리나라 공직사에 상당히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제도인데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백지신탁 문제 때문에 발표가 좀 미뤄졌었다. 그러다 조금 당겨졌다 이런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설명까지는 듣지 못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면 주식 백지신탁을 해야 되고요. 저는 사실 맡기는 건 줄을만 알았어요. 그런데 맡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맡기고 나면 60일 이내에 맡아준 금융회사에서 그걸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경영권을 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 부장관 후보로 30명 정도가 검토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벤처기업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못하겠다고 한 이유는 이걸 맡는 순간에 자기가 쌓아놓은 그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오너로서의 자격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 장관의 어떤 선정이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바로 백지신탁 문제에 대해서 박성진 후보자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어제 발표할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식이 좀 있었던 모양이고요. 아무래도 또 벤처기업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게 그동안에는 경영권을 놓아야 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제 경영권까지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2013년에 황철주 당시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내정이 됐다가 다음 날인가요? 추임 전날, 추임 전날 그만뒀는데 그 당시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신탁만 해놓고 나중에 찾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처분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서는 추임 전날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그게 경영권과 관련되는 건데 경영권과 관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쉽죠. 팔면 되는 거니까. 진대제 예전 정통부 장관 이런 경우도 그 당시에 아마 62억 원인가 이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선거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정치권 소식은 길게 전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머진들의 재산 공개. 이 두 가지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